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과수원에 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제자들에게 각자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고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과수원을 가로질러 걸으며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제일 좋은 사과를 골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의 사과를 비교해 본 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란다.